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이렇게 수줍게 계시고 되게 조신하게 계셔가지고 노래교실에서의 할머님의 모습이 상상이 안가는데 유진양 어떻게 오늘 이 팀만은 반드시 이기겠다 노래교실 가서 막 찌르고 찌르기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의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KBS ETV 부류의 명곡 소식입니다 오늘 방송될 부류의 명곡은 김연자의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바다, 양지은, 알리 등이 출교하는데요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KBS ETV 부류의 명곡 트로트 데모 김연자 특집으로 시청자를 찾습니다 14일 방송되는 KBS ETV 부류의 명곡 589회는 트로트 레전드, 디바, 아티스트 김연자 특집으로 기획됐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가수 김연자의 히트곡과 이를 재해석하는 후배들의 무대가 펼쳐지며 김연자의 음악 세계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트로트의 메들리 앨범, 노래의 꽃다발로 히트를 치며 유명세를 얻은 김연자는 일본에서 앵카의 영웅으로 불리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번 특집에는 바다, 알리, 육중한 밴드, 양지은, 퍼플키스, 수한, 템페스트 등이 출연해 김연자의 노래를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우리 이찬원님 어떤 애드립이 나올지 또 김연자와 출연 가수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팀만은 반드시 이기겠다 오늘 이 팀만은 반드시 이기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이렇게 수줍게 계시고 되게 조실하게 계셔가지고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고래교실 가서 막 찌르고 찌르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찌르기까지 나네요 이렇게 오늘도 블링블링 오늘 이 팀만은 반드시 이기겠다 고래교실 가서 막 찌르고 찌르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남자 오늘 이 팀만은 반드시 이기겠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